한글자막 by 한효정 당금의 프로갱러 제이입니다 저번에 떨리는 첫 DJ 데뷔를 하고 자신감이 생겨 다시 DJ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패널분들을 보니 떨리는 마음을 적어두고 제가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자리에 계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말과 다르게 너무 떨고 계셔가지고 자기소개 마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유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다들 표정이 유독 밝아 보이는데 저희가 녹음일 기준으로 아마 중간고사가 끝나서 그런 것 같죠? 다들 어떻게 잘 이겨내셨나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팀플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촬영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이번 주는 내내 야외 촬영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 좀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체력이 소모된 채로 녹음실에 왔다 그래서 이렇게 지쳐 보이셨군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시험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팀플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 해보자면 요즘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우주 언니도 엄청 알러지가 심한 것 같던데 저는 눈으로 옵니다 저는 저도 한 알러지 하는데 재채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까 이제 코에 휴지를 넣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밝히는 건가요 여기서? 밝혀야죠 사실 저는 치유 코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코에 휴지를 갖고 있길래 아니 코가 너무 간지러운데 이렇게 코에 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었잖아요 넣었잖아요 아니 휴지라도 넣어봤다 그래서 간지러움을 해소하려고 아니 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 시작부터 아무튼 그렇게 알러지가 심해서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들 힘드네요 저도 힘들어요 저 눈물에만 끝나서 너무 힘들어요 저 제가 예측한 걸로 됐어요 결말 맞아요 나 근데 할 말이 많은데요 저 진짜 아직도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그냥 눈물이 한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그래요 여운이 꽤 길게 가시네요 저 정말 진짜 울지 마세요 아니 이거 후기 수다 날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하시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편집부터 기획부터 썸네일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덕심으로 네 다들 힘들었던 중간고사를 끝내고 이번 한 주 알차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중간고사 하나 치르고 중간 대체 과제 하나 하고 그리고 지인들과 치킨도 먹으면서 볼링도 쳤거든요 참 재밌었는데 확실히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다들 텐션이 너무 좋네요 그럼 우리 텐션 그대로 이제 재밌는 녹음하러 가볼까요? 저희 당금이들은 항상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의 사이다 이슈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오늘 사이다에서 다뤄볼 사회 이슈는 바로 제로 배달비입니다 다들 아마 뭔지 감은 오시겠지만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주님 제로 배달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로 배달비는 현재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배달 서비스입니다 한때 코로나로 급성장했던 배달 시장이 고물가 속 배달비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배달앱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먼저 쿠팡이츠는 올해 3월 26일부터 배달비 0원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유료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 음식 주문에 허들이 되었던 배달비를 아예 없애 고객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잇따라 배민과 요기요도 4월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로 배달비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채택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우선은 쿠팡의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겠다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결국 그 비용이 어느 경로로든 전가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제로 배달비가 뭔지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아요 분명 작년만 해도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배달 음식을 먹으려다가도 에잇하고 포기하거나 흐린 눈을 하면서 시키고는 했는데 어느새 제로 배달비의 시대가 왔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배달 음식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배달 음식 자주 시켜드시나요? 이유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저 먼저 말씀드려보면 저는 자취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시켜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저는 그리고 배달 음식은 좀 너무 자극적인데 제가 자극적인 음식을 주관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시켜 먹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배달 음식이 먹고 싶으면 배달 시키는 것보다 그냥 가족 오는 시간에 맞춰 포장 주문 시켜 놓는 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저도 자취를 안 하지만 저희 집은 많이 시켜 먹거든요 엄마가 요리하기 귀찮다 힘들다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안 될 때도 맞지만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요리를 손을 놓기 시작하셔서 저희 집은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먹거든요 엊그제도 외식하고 어제도 외식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깥 음식 맛있거든요 저는 뭐 자취생이라서 자취생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밥 차려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자취 처음 시작할 땐 요리를 좀 열심히 하고 막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반찬 해 먹고 이랬거든요 반찬 해 먹기까지? 네 반찬 가게 이용 안 해보셨어요? 반찬 가게는 이제 그다음 과도기에 아무래도 자취 로망 아닌가요? 직접 요리 뚝딱 뚝딱 맞아요 직접 막 하다가 이제 귀찮아지니까 2단계로 반찬 가게를 가다가 3단계로 그것까지 귀찮아지면 이제 그냥 뚝딱 휴대폰으로 주문해가지고 시켜 먹는 단계까지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좀 지양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귀찮고 시간 없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배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만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는 않고요 집에서도 이제 퇴근하시는 길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 오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포장 주문이고 배달은 잘 안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자취방에서 밥을 해 먹는데 밥을 해 먹기보다는 반찬이 있어서 밥만 해서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 먹게 되면 배달보다 포장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여러분은 배달에 뭐 제일 많이 쓰세요? 아무래도 배민일까요? 배민이겠죠? 아 어플이요? 네 저도 배달의 민족 맨날 그것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어떠신가요? 잘 안 쓰긴 한데 쓰면 배민을 쓰긴 해요 저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마케팅으로 할 때마다 어? 갈아타야 되나? 하는데 처음에 아는 게 배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선뜻 그걸 알아보기가 좀 귀찮다고 해야 될까요? 아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뭐 여기 업체 저기 업체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배민 좀 위주로 써갖고 좀 새로운 사실도 좀 대본 보다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시키려다가도 배달비 때문에 멈칫하신 적 있으시죠? 분명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달비가 확 부담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배달비가 인상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근데 저는 지금이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이 근데 어디랑 어디에 균형이에요? 약간 얼마나 소비자들을 삥 뜯을 것인지 사실 이제 배달이 코로나 지나면서 수요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 좀 배달비 같은 걸로 더 뜯어내도 시켜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서서히 배달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그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도 드려야 되고 그걸 누가 부담할 건가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뭐 원래는 여기저기에서 점주랑 플랫폼에서 같이 부담을 했다면 많이 시켜 먹는데 그리고 배달 안 시켜 먹지는 않을 텐데 이제 소비자한테도 조금 받아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뭐 배달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주문이 좀 준다거나 이러면 또 낮아지고 뭐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 배달비 인상되는 게 처음에는 그냥 배달 업체를 이용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그냥 소비자에게도 정가를 시키는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제가 그냥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게 인상되는 이유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배달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배달 라이더가 증가하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배달비가 인상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집 배달 있죠? 그 배민 거기서도 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 주변에 배달해야 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집만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약간 인력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게 있어서 배달비를 인상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유튜브 쇼츠 넘기다 보면 저 그런 것도 많이 뜨거든요 뭐 오토바이 기사들 하루 월급 이러면서 하루 일급 이러면서 많이 뜨는데 그래요? 많이 줬군요 아 뭔가 근데 그건 진짜 몰랐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괜찮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분석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배달 라이브의 상시 자체가 문제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똑똑하신 거죠 원래 이제 다 가게에 다 오토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제 틈새 시장을 잘 노리신 거지만 아무래도 이 상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옛날에는 공짜였는데 처음에는 막 천원, 이천원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다가 천원, 이천원이 괜찮아지니까 3,000원, 4,000원 어 좀 갈등되지만 오케이 하다가 이제 5,000, 6,000원까지 이제 끝없이 올라가는 진짜 치유 말대로 이제 그것도 어떤 삥 뜯는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겠죠? 근데 균형을 찾아가는 저는 근데 약간 꺾이지 않았나 생각하기는 해요 뭐가요? 그냥 그 배달 앱 시장 자체가? 아 이제 함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르겠다 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려고요 아 그래요? 저는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커질 것 같다? 네 배달 시장이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나요? 더 커질 수가 있나? 근데 유지되거나 커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사람들이 편리함을 맛보다 보니까 점점 저는 주변에서 포장하는 애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배달만 시켜 먹는 애들만 많이 봐서 그리고 배달료가 높아져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굳이 먹더라고요 약간 중국집 이런 데는 배달료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 전화하셔 근데 굳이 배달료가 없다고 중국집에서 시켜 먹지 않고 그냥 4천 원 하는 교촌치킨에서 시켜 먹고 아니 치킨이랑 중국집은 다르죠 짜장면 먹고 싶은 날 치킨이 먹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배달료가 없다고 중국집에서 음식 먹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시켜 먹더라고요 다들 배달 이용해서 다 둔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로 돈을 뜯어간다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어 그래 가라 보낼게 낼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근데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저도 딱 우주언니처럼 지금은 간보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네 이거 버틸 수 있어? 이러면서 이것도 낼 거야? 낼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경쟁이 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쿠폰 행사고 그러는 게 다 네 패널분들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일단 부담 전가를 누가 해야 되냐 이 배달비를 그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오게 돼서 인상이 되었던 것 같다는 의견과 배달하시는 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별로 없어서 인상되었다는 이유 그리고 이 어플 자체가 문제였다 어플이 생김으로부터 원래 제작? 배달?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 배달을 어느 순간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져가는 업체가 돈을 좀 더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배달앱 3사가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는 제로 배달비 제 생각에는 그저 공짜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배달비 무료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 혹은 공짜는 없는 법이다 패널분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수익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저 먼저 말씀드려보면 아무래도 높은 배달료 때문에 저는 안 시킨 경험도 많았어가지고 무료 배달 서비스라는 말 듣자마자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비판적인 생각 그렇게 들진 않았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서 그냥 지금 무료 배달비일 때 뽕을 많이 뽑자 그냥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과연 계속 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주 언니가 설명해 주실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겠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마케팅 용도로 제로 배달비를 쓰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빼다가 배달비로 해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과연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속이 된다고 해도 이 돈을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음식점 점주들이 부담하거나 수수료를 더 많이 뜯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좀 사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담하는지 또 좀 명확하게 밝혀지기도 해야 되고 좀 양심적으로 하려면 이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수수료랑 이걸로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버시는 만큼 사업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소비자들을 위해 이제 통 크게 플랫폼 기업에서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썹니다 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 쿠팡 이츠가 쿠팡 와우 회원들한테 먼저 무료배달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쿠팡을 엄청 자주 쓰셔서 쿠팡 와우 회원이란 말이에요 꽤 오랜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 그 무료배달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어? 무료배달이야? 이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시키는 타입이라서 그거랑 다른 데랑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말만 무료배달이지 메뉴값을 올려서 적어놨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합산해보니까 심지어 저는 쿠팡 이츠가 더 비싸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거 서비스가 음 그냥 되게 허황된 겉만 번지르르한 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른 업체들에서도 무료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엥? 이랬어요 뭔가 별로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걸로 그 한집 배달이나 이런 특수배달 시키는 데는 똑같은 점포여도 최소 주문 금액 이런 것도 다르고 가격도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무료배달이라고 그냥 시키면 안 되고 이것저것 눌러서 귀찮으세요 물론 부자들은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시민이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입장이라서 다 비교를 해보고 시켜야 돼요 이거 다 약간 상술이 껴있는 거라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네 다양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혜택을 본다면 그 이면에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무료배달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쿠팡이츠는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고 요기요는 멤버십을 할인가에 제공하고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을 두어 무료배달을 진행합니다 또 배달의 민족은 최소 주문 금액에 제한을 두고 10% 할인 쿠폰과 무료배달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은 무료배달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근데 그 완전 태초에 고조선 시대에 가게마다 오토바이가 있던 시절에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배달앱 자체에서 무료배달하겠다는 쇼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상 수수료는 떼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 그 구조니까 그러니까 괜히 헛소리하지 말고 사업 접으실 거 아니면 그냥 무료배달 서비스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6천 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2, 3천 원만 벌면서 현상 유지해서 기업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돈을 뜯어가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안 뜯으면 사장님들한테 뜯어야 되기 때문에 좀 돈 크게 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플랫폼 기업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 내주겠죠? 네 근데 저도 듣고 보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배민 같은 데서 시키면 수수료 떼이는 것 때문에 메뉴를 더 적게 준다고 그 직접 전화해서 주는 것보다 양이 적어진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든 피해가 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수수료를 많이 떼가지고 점주들한테서 돈을 가져와서 채운다고 하면 또 그만큼 음식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음식 양이 적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든 소비자들한테 그게 올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뭔가 숨기는 것보다 대놓고 그걸 배달료를 제대로 우리한테 걸고 얼만큼 받겠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5천원, 6천원 조금 곤란하니까 아유 어떻게 지원을 좀 해주십사 우리 소시민들이 시켜 먹겠다는데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한 2천원, 3천원 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되셨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 근심하네요 장난 아니잖아요 사장님 보기 장난 아니래요 흑장 엄청 낫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참 그렇죠 욕심이 생기는 거고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커져야 되는 거니까 더 뜯어먹겠다는 심사는 알겠는데 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2, 3천원만 소소하게 벌면서 살면 안 되나?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지금 소시민인 거겠죠 이래서 대기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 저도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배달비 정책이 끝까지 가진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서 아까 배달비 인상 이유가 배달원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좀 해결 방안을 맞춰 놓으면은 그래도 이 무료 배달비 정책이 좀 더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 유명한 요즘 밈 있잖아요 전국민이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에서 돈 뜯어내는 그거 알죠 그러니까 전국민이 라이더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어떻게 보면 포장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포장이 아니라 서로서로 상대방 걸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전국민의 라이더화 아 그 배달 품아시네요 그렇죠 배달 품아시 전국민의 유튜버화를 돼서 유튜브에 돈을 뜯어내듯이 우리는 전국민이 배달 라이더화가 돼서 배민의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생산적이에요 배달 품아시 네이밍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배달 품아시 전국민이 배달 라이더가 된다 아주 좋네요 이거 사업 아이템인데요 근데 돈은 못 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반항심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너네가 그냥 돈 좀 내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약간 그래서 막 뭐 친구 하나씩 이렇게 섭외해갖고 야 나 짜증나서 이거 할 건데 너도 할래? 하면서 어 너도?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미치겠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배달하는 민족 이렇게 어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괜히 배달의 민족이겠어요 우리가? 진짜 배달하는 민족인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아 근데 조금 정리해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근데 뭔가 그 서비스가 끝까지 안 갈 것 같다고 하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망해야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 생각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약간 아 이런 가오가 빠져서 사실 먼저 무료배달 서비스를 그만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오가 빠져요 먼저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래도 기사 엄청 크게 날 거란 말이에요 너무 비방력 아니에요? 아 이게 왜 이게 왜 가오가 빠져요? 아 그럼 어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이 없잖아요 어디 기업에서 먼저 나 무료배달 서비스 그만할게 원래 먼저 그런 거 치는 데가 기사가 제일 빨리 뜨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망해야만 된다 망해야 끝난다 우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치킨게임을 말씀하시네요 어딘가 하나 망해야 된다 세 곳 중에 한두 곳 망해야지 이제 이게 끝난다 아 안 돼요 근데 왜죠? 독과점이 되면은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독과점 아니에요? 네 진짜 독과점인 것 같긴 해요 배민이 거의 과점 미쳤는데? 아 맞아요 역시 우리도 지금 다 배민 쓰잖아 역시 뭐죠? 역시 어둠의 배달 품앗이 어플을 만들어야겠어 배달하는 민족 저희가 경쟁업체가 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독과점이 이렇게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대 너무 좋았어 5천만 국민이 배달의 민족이 되는 그 시대까지 어둠의 배달 어때요? 네 좋습니다 패널 분들만 봐도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배달업계에서 발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사실 생각이 그렇게 잘 안나가지고 예시에 적혀있긴 하지만 리뷰 이벤트 하면서 가게마다 적히는 리뷰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 음식에 대해서 솔직히 진짜로 알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벤트 간식 받으려고 쓴 리뷰가 많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간식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수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벤트 간식 주기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약간 예시에 적힌 일회용품 사용 감소 이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좋아하는 보쌈집이 있어요 근데 보쌈 하나 시키면 막국수도 딸려오고 뭐 약간 국물 같은 것도 더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셀만한 재질의 음식들이니까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보면서 근데 또 사실 저는 그냥 잘못돼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데 세상에 또 진상이 많으니까 또 음식 터져서 배달오고 그러면은 또 욕 엄청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포장하는 심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근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다회용 그릇을 쓰려면 옛날처럼 중국집 옛날에 오토바이에서 가져가듯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포장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회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되게 옛날부터 문제로 많이 지적되어 온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만두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리뷰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리뷰 제도를 좀 바꿔서 에이블리? 이런 데처럼 그런 데는 막 좋은 리뷰로 선정되면 뭐 막 주잖아요 포인트 같은 거 사실 잘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민 리뷰도 뭔가 잘 적고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한 잘한 리뷰에 한해서 뭔가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나쁜 말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쿠팡도 리뷰 보면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에 뭐 검색해도 파트너스 그림이다 이런 거 엄청 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돈 받고 좋은 리뷰 엄청 써서 올리고 그렇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나쁜 말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주문률 그거가 맛있으니까 재주문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주문률을 보이게끔 하는 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리뷰 창은 나는 그냥 닫아도 된다고 생각해 진상도 너무 많고 그냥 리뷰 창은 그냥 닫고 대신에 재주문률이 높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더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배달 기사분들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좀 배달 기사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요즘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도 저는 요즘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런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되게 좀 지위가 애매하고 안전을 많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만두 언니가 배달 기사분들이 많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해준 것도 사실 안전하지가 않고 뭐 건당으로 받는 비용도 엄청 적고 뭐 빨리빨리 많이 배달해야지 그나마 생활할 만한 수당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겹쳐서 좀 다들 배달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뭐 법안도 마련을 하고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병폐가 너무 많아요 뭘까요? 네 저도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재주문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먹을 정도로 맛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제로 배달비에 대해 정말 재밌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이제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사회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어느덧 만원으로 밥 한 끼 사 먹기 힘든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에도 음식의 배달비까지 합치면 15,000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죠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 무료배달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잠시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무료, 제로, 영원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이번 녹음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로 배달비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웃으며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라며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당금은 여러분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쏘 DJ의 제이 패널의 치욕, 우주, 만두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